설명을 드릴텐데 일단은 치즈스틱 자칫 본체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센서들이 몇개가 있는데 별건 아니구요 일단 3축 가속도 센서가 들어있구요 이걸 이용해서 자유낙하나 아니면 두드림 같은 것도 같이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내부에 원도 센서가 들어있긴 한데 뭐 쓸 일이 없을거에요 쓸 일이 없을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요거는 그래서 블록으로 제가 안만들었어요 신호 세기가 있고 신호 세기는 블루투스 신호 세기구요 치즈스틱 동그래서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지니까 값이 작아지겠죠 배터리 상태는 3단계 정상 부족 없음 이렇게 뭐 있는데 이것도 별로 쓸 일은 없을거에요 근데 뭐 배터리 상태를 알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계속 집어넣고 있긴 한데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스피커 소리를 내는 장치가 있죠 이렇게 들어있고 블록들을 보면 동그랗게 생긴 블록은 x축 y축 z축 가속도 값 그리고 신호 세기가 이제 나오는거고 여기 육각형 모양의 블록은 참거짓 블록은 클릭하시면 로고 로고 라는게 거기 저기 치즈스틱에 있는 그 치즈스틱이라고 그림이 있죠 그게 로고죠 로고가 하늘 방향이냐 아니면 땅 방향이냐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가 여기 노란색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전원 스위치가 하늘 방향이냐 땅 방향이냐 포트 S가 이쪽 구멍이 3개 있는 그쪽이 하늘 방향이냐 땅 방향이냐 그리고 두드리면 두드렸느냐 여기 똑똑 두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 자유낙하 공중에 던졌다가 자유낙하가 떨어지죠 낙하를 하면 참이 되는 거고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정상이냐 부족하냐 없냐 이렇게 하는 블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와 관련된 블록은 사실 뭐 햄스터나 거북이에 있는 블록과 똑같았기 때문에 햄스터나 거북이를 사용해 보신 분은 그냥 딱 보면 아실 거구요 그래도 조금 혹시 처음이신 분도 계시니까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기 소리 내는 여러가지 B, 무작위 B, 지직, 사이렌, 엔진, 접, 로봇, 디비디비딤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런 소리들을 내는 블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엔트리나 스크래치의 소리 블록에 보시면 그냥 재생하기가 있고 재생하고 기다리기가 있거든요 차이는 재생하기는 재생을 시작하고 그 다음 블록을 바로 넘어가는 거구요 재생하고 기다리기는 재생을 하는데 그 재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버저음의 음 높이를 헤르츠 단위로 숫자 커지면 음이 높은 소리가 나겠죠 그렇게 하는 게 있고 소리를 끄는 블록이 있구요 자 그리고 도라임바 슬라시도 음계를 소리내는 블록이 있죠 도라임바 슬라시도 숫자 4라고 되어 있는 게 옥타브예요 피아노 건반으로 치면 한 중간쯤에 있는 거죠 도 4, 4옥타브에 도 음을 계속 내는 거구요 제일 위에 거는 그 밑에 거는 그 음을 몇 박자 동안 내는 거고 이런 박자 시기 그 다음에 bpm은 비트 퍼 미니트 그래가지고 분당 박자수예요 숫자 커지면 연주 속도가 빨라져요 뭐 이거는 다른 햄스터나 거북이도 똑같이 있는 거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구요 사실 원래 내부에 들어있는 건 그렇게 제가 뭐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다른 그 햄스터나 거북이 없던 게 이제 하나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햄스터를 하시다가 수업할 때는 괜찮은데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소리가 너무 작아 가지고 좀 그렇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외부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웹 스피커에 있고 여기 M포트에 꽂아요 포트 M A B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것처럼 스피커가 제 아래쪽 이어폰 단자의 제 아래쪽이 이제 그라운드 이거 뭐라 그러죠? 그라운드를 일단 마이너스 그 다음에 책 두 칸이 더 있는데 하나는 레프트 라이트 뭐 순서가 라이트 레프트인지 왼쪽 오른쪽인지 오른쪽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리고 포트 M으로 하면 소리 출력을 포트 M A B로 하면 이제 외부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요 소리를 키워서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스피커를 이용하는 건 뭐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아, 내부 장치 소리내고 로고가 하늘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버전을 내고 아니면 끈다 간단한 거죠 잠깐 해보죠 제가 시간은 한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1번동안 다 하셔야 돼요 창규 쌤 하고 있는 거 보면 되겠다 창규 쌤 지금 하고 있는 화면이 보여서 창규 쌤 끝나면 끝나는 걸로 창규 쌤 다 하셨네요 창규 쌤 다 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그냥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두드리 쓰면 두드리면 딥이디딥 소리를 낸다 이렇게 두드린다는 게 치즈스틱을 이렇게 손가락이나 막대기 같은 거 툭툭툭 건드리면 돼요 꼭 딥이디딥도 아니라 어때요 아무 소리나 창규 선생님이 하시는 속도가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창규 선생님이 잘 해주시면 돼요 제가 조립하는 거 다 보이니까 다 하신 걸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치즈스틱을 사용하는 목적이 메이커 교육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나갈 텐데 그걸 하실 때 보통 이렇게 하겠죠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수업하실 때는 일단 처음에 이제 뭘 창작하는 거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겠죠 일단 하드웨어를 창작하고 조립하는 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엔트리를 연결해서 코딩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순서가 될 텐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코딩을 하는 중간에 하드웨어 장치를 꽂았다 뺐다 다른 거 꽂았다가 이거 꽂았다 저거 꽂았다 할 일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오늘 같은 수업에서는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니까 계속 부품을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치즈스틱이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처리를 해주긴 하는데 그래야 또 혹시 이게 연결하는 부품에 따라서 이게 부품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제가 순간적으로 리셋이 될 수가 있어요 치즈스틱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리셋이 되는 순간에 엔트리하고 연결이 끊기겠죠 그럼 다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OXO LED 매트릭스부터 한번 해봅시다 OXO LED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긴 거고 처음에 포장을 뜯으면 이렇게 들어있죠 연결된 상태로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걸 뺐다가 다시 꽂으셔도 되는데 빼면 이제 본체만 보일 거고요 꽂으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어느 방향으로 꽂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뒤집어서 꽂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방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꽂고 싶은 대로 꽂으시고요 다 꽂으셨으면 이제 블록을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오바이오 LED 매트릭스 같은 거 우리가 핫 장치 핫 포트에 꽂는 걸 다 핫 장치라고 그러는데 핫010 코드가 핫010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단은 시작하기 시작하기 블록을 해주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핫 장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양쪽에 여기 A버튼이 있고 B버튼이 있죠 그걸 나타내는 거에요 이거의 값 값이니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1 버튼을 안 누르고 있으면 0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 기능을 해주는 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이거 아니다 이거 딴 거에요 이거는 클릭했는가 클릭하고 누르고 있는 건 다른 거죠 클릭 이건 다 아시죠 클릭했는가를 물어보는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래 눌렀는가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참으로 되는 그런 블록이죠 그 다음에 LED 를 표시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면 왼쪽에 앱 010하고 배경이라고 적혀요 배경 이게 제가 LED 매트릭스 작업을 하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스크래치나 엔트리의 그 화면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경이라는 개념도 있고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다 존재해요 일단은 배경인데 배경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그리기라고 이거는 이제 켜기네 그냥 그냥 그 셀 하나를 켜놓은 거죠 x, y x 위치가 0이고 y 위치가 0인 이 셀 하나를 LED 하나를 어떤 색깔 빨주노초 하파 보자 하파 보자 하 요런 색깔로 켠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오바이오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x 방향이 01234 그 다음에 y 방향은 아래쪽으로 01234 왜 y 좌표는 아래쪽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이미지 이미지 좌표는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래쪽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도 그렇고 카메라 좌표도 그렇고 다 x는 오른쪽 방향 y는 아래쪽 방향 이게 일반적인 좌표 방식이에요 제가 고개를 곧에 따라한 거고요 그래서 01234 0123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0,0이 빨간색으로 켜면 0 가로 0 세로 방향으로 0 이 첫번째 애가 빨간색으로 켜지겠죠 그리고 배경 0,0을 끈다 그 위치에 있는 LED를 끄는 거죠 금방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경에 여기 보면 그리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기 그린다는 건 뭐죠 그리고 나면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 또 그리면 또 겹쳐서 계속 그리는 거죠 제가 화면에다가 이 주석을 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하나 꺾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면 계속 그리는 거잖아요 계속 남아있죠 저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번째 거는 이제 도형을 그리는 거고요 이게 그림으로 제가 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엔트리에서 제가 그림으로 표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글자로 해놨어요 사각형 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 도형을 그리는 거고 두번째 거는 글자를 쓰는 거고요 이거 뒤에서 해볼 거에요 글자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패턴 이것도 뒤에서 해볼 거에요 어떤 패턴 1001 뭐 이런 패턴을 그린다 화면에다가 근데 그리는데 어디다 그리느냐 0,0 위치에 그린다 그 다음에 지우는 게 있죠 배경 지우기 모두 지우기가 있는데 배경 지우기는 말 그대로 배경만 지우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배경에다 그린 거 그 다음에 모두라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배경만 있는 게 아니고 스프라이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전체를 다 지우는 거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동하기 배경 이것도 배경하고 모두가 있는데 배경은 이동하면 배경만 이동하는 거고 모두 이동하게 하면 배경하고 스프라이트가 다 이동하는 거에요 배경은 왼쪽 좌우 방향이 x 방향이고 위아래가 y 방향이겠죠 마이너스면 왼쪽 그리고 위쪽으로 갈 거고 플러스면 오른쪽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해봅시다 블록이 좀 많아졌는데요 간단한 거에요 A 버튼을 클릭하면 클릭하면 0,0의 이 LED를 빨간색으로 켜고 B 버튼을 클릭하면 그걸 끄는 거에요 이렇게 끄는 거에요 간단한 거죠 한번 해봅시다 1 2 3 4 4 5 5 5 5 6 9 9 창규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쫓아오시기에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저는 창규 선생님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고 있으니까 창규 선생님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선생님 다 하셨으면 화면 크기를 줄여주시면 끝난 걸로 알게요. 장기선생님 다 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바꾸는데 이번에는 도형을 그릴 거예요. 빨간색 좋음 이렇게 기뻐하는 얼굴을 그리고 B버튼을 클릭하면 시름 얼굴을 그릴 텐데 이게 아까 그리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기라서 원래 그려져 있던 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면 위에 겹쳐져서 보이니까 일단 배경을 지우고 새로 그려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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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선생님은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천천히 하세요. 장기선생님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글자를 입력해 볼 텐데요. 지금 로봇코딩을 실행하신 분들은 한글이 입력이 될 거고요. 엔트리 온라인으로 하시면 엔트리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로봇코딩을 안 쓰시는 분들은 한글이 입력이 안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한글을 입력해도 되고 영문을 입력해도 되고 숫자를 입력해도 되고 키보드에는 기호를 입력하셔도 돼요. 키보드에는 모든 글자를 다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바이오에 다 표시할 수가 없잖아요. 글자를. 그래서 풀어쓰기로 표시를 했어요. 가로로 쭉 풀어쓰기로 들어갈게요. 받침 같은 게. 그리고 나서 25번 0.2초마다 한 번씩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럼 스크롤이 되겠죠. 왼쪽으로 0.2초마다 한 번씩 한 칸씩 이동을 할 테니까. 아래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되고 이동 방향은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x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칸씩 왼쪽으로 한 칸씩이죠. 이동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때는 마이너스는 안 배우니까.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라고 알려주시면 될 거예요. 반대로 동작한다. 앞에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반대로 동작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참기쌤 지금 다 하신 거예요? 딴 거 하고 계시네? 다 한 거죠. 자 이번에 패턴인데 패턴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숫자 0은 끄는 거고요. 숫자 1은 켜는 거예요. 그리고 슬래시는 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보면 언플러그드로 도트 그림 그리는 거 하시더라고요. 그걸 하신 다음에 이걸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도트로 한 거 그대로 예를 들면 여기 001 첫 번째 줄이 001이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0, 1, 1, 1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1이 5개니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보라색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쓰셔야 되겠죠. 모양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 점프일 뿐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도형 빨간색 삼각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형 미리 만들어져 있는 도형을 표시하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이 도트 점 하나하나를 다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줄에 보면 2,1의 빨간색이죠. 가로 방향으로 2 세로 방향으로 1이니까 첫 번째 여기 빨간색으로 켜지겠죠. 두 번째 줄에 보면 1,2 1,2 이거죠. 이거 빨간색으로 켜고 이런 식으로 점 하나하나를 이렇게 켜는 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조금 전에 알려드린 패턴 패턴을 한 줄씩 한 줄씩 하면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이 코드상에서 코드상에서만 봐도 모양이 대충 짐작이 된다는 게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패턴을 입력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제일 밑에 있는 것처럼 한 줄로 그냥 쭉 슬래시 이용해 가지고 쭉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도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으니까 모든 경우에 따라서 좋은 방법을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배경은 사실 그냥 뭐 그리면 되니까 그냥 블록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엔트리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스크래치는 똑같은 걸 스프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저는 여기서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림. 왜냐면 글자가 글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림은 두 글자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했고요.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그려지냐면 제일 처음에 배경을 먼저 그리구요. 그림은 뭐 무한계 그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림 100번 1000번 10,000번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림은 번호 순서대로 쌓여요. 그림 1이 그게 배경이 바닥에 있고 거기에 1층에 그림 1이 있고 2층에 그림 2가 있고 3층에 그림 3이 있고 100층에 그림 100이 있고 그걸 제일 하늘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여기 가리겠죠 밑에 있는 애를 자 그런 순서대로 이제 그려지는 거고요. 엔트리에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 하나를 만들자. 여기 보면 그리기가 정하기 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달라요. 똑같은 건데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빨간색 사각형이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 abc123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다. 이런 패턴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엔트리에서. 그 다음에 이건 지우기 오브젝트 그림을 지우는 게 있고 그냥 숨겼다가 숨기기 보이기가 있고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위치 우리가 엔트리나 스크래치에서 오브젝트의 위치를 꼬길 수가 있잖아요. 위치를 현재 위치에서 얼마만큼 바꾸기 그리고 현재 위치를 얼마 몇 콤마 메모로 정하기 그 다음에 이걸 따로따로 x위치 y위치 따로따로 하는 블럭이 또 존재를 해요. 위치를 결정하는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회전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90도씩 회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처럼 아주 정교하게 그림을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90도씩만 돌아가요. 그 다음에 좌우 반전 왼쪽 오른쪽 뒤집는 게 있고 위아래 뒤집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엔트리에 보시면 도장찍기 라는 게 있죠. 또 같은 거예요. 배경에다가 스프라이트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배경에다가 쫙 도장찍어 가지고 복사해서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그림의 위치 그리고 그림 두 개가 서로 다 있는가 서로 또 충돌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림하고 배경이 충돌이 일어났는가 배경 혹은 다른 그림 어떤 거라도 특정한 그림이 아니고 다른 모든 그림하고 닿았는가 벽이라는 게 있는데 벽은 뭐냐 오른쪽에 제가 그려놨는데 오바이오 매트리스 바깥쪽에 이렇게 사각형 빨간색으로 펴질 때는 여기가 벽이에요. 왼쪽 벽에 닿았느냐 오른쪽 벽에 닿았느냐 위쪽 벽 아래쪽 벽 그냥 암호 벽에 닿았는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게임 만들 때 이런 게 있어야지만 편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제가 치즈스틱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은 기능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일 게임을 만들어 볼 거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밝기 LED 밝기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데 현재 20%가 지금 현재 지금 그냥 실행하시면 그 밝기가 20% 밝기에요. 그것보다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럼 숫자를 키우면 될 거고 어둡게 하고 싶으면 숫자를 줄이면 되겠죠. 이런 블럭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봅시다. 아까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은데 일단은 추가된 클릭하는 거 똑같죠. 아까 앞에서 한 거하고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아 만들었어요. 그림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빨간색 왼쪽 화살표라는 오브젝트를 A버튼을 클릭하면 반시계방향으로 돌리고 B버튼을 클릭하면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도록 한 거에요. 그리고 흡수 나마스테루 님이 지음을 해주셨는데 들리시죠? 제 목소리. 빠르게 깜빡인다. 그러면 연결이 된거구요. 코딩을 해도 동작이 되지 않는다. 빠르게 깜빡인 거는 이미 연결이 됐다는 거니까. 동글하고 치즈스틱 본체. 하드웨어끼리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에요. 끄다 끄다 할 필요는 없구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사용하시는게 로봇코딩이라고 생각을 하고 로봇코딩에서 아까 엔트리 오프라인 하고 그 다음에 단일 로봇 그리고 새 파일 이렇게 클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엔트리에는 블록들이 표시가 된거죠.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는건데 엔트리에 블록도 표시됐다. 그러면 엔트리 그 말은 뭐냐면 엔트리 하고 로봇코딩 하고 지금 서로 통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LED 불이 빠르게 깜빡이는 거는 카드웨어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동글하고 그런데도 실행하면 박창욱 선생님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역시 훌륭하신 선생님이 조교 선생님이에요. 일단은 저기 뭐지 아까 그 뭐지 로봇코딩 화면에 오른쪽에 그 치솟을 때 아이콘에 있는 주황색 버튼 이제 동그란 주황색 버튼 눌렀을 때 소리가 일단 나야 돼요. 그게 이제 하드웨어 체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났다구요? 소리가 났으면 안 될 수가 있나? 희한하네요. 일단 딴 것도 다 안 돼. 예를 들면 안 되는 건지 딴 것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건 창규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구요. 저는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는 배경의 도장 찍기를 이용해야죠. 화면에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는 거에요. 처음에 점 하나를 패턴이 그냥 1이라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점 하나죠. 점 하나를 만들었구요. 그림 1을. 그 다음에 화살표 키를 누르면 키보드 방향키를 누르면 일단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배경의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또 도장을 찍고 이동하고 이건 순서를 거꾸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왼쪽 화살표는 왼쪽으로 오른쪽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위쪽 화살표는 y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고 아래쪽 화살표 누르면 y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 한 칸 아래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면에다가 키보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에요. 도달 찍기를 이용해가지고 이거는 엔트리에서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그래서 한번 해본 거구요. 그 다음에 뭐 여기다 추가적으로 한다면 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는 화면 지우기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번 해보면 되겠죠. 우와 신기하네요. 다른 사람 화면을 보시는구나. 이거 옛날 버전 아닐까요? 교수님? 뭐가요? 옛날 치즈 스틱 로고코딩은 버전 1.8.1인가요? 예 1.8.1 맞는데 여기 하드웨어가 옛날 거라고요? 그럴 거 같은데요. 하드웨어가 옛날 거라고요? 나머지는 다 잡히는데 펜스 값은 올라오는데요? 예 그니까요. 지금 나마스테루님 이거 하드웨어 옛날 거 아니에요? 옛날 거면 안 될 수도 있어요. 프로토콜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 이번에 구입하셨대요? 그래요? 잘 모르겠네요. 직접 보지 않아서는 지금 다 센서도 잡히는데요? 센서가 잡혀있는데 출력만 안 된다는 거에요? 이상하네요. 일단은 모터도 돌려보고 모터까지 안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 나서 한번 해봅시다. LED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태로는 문제는 없는 건데 한번 컴퓨터 껐다가 다시 한번 세팅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지금 상태는 문제는 없거든요? 정리할게요. 바로 이제 모터가 나오네요. 모터는 사실 치즈스틱의 장점을 제가 생각해봤을 때 사실 뭐 이런 그 제품은 많잖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 치즈스틱이 이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모터 부분이에요. 모터 다른 제품을 이제 모터 연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옳지 아픈데 일단은 그냥 꽂으면 돼요. 모터를 그래서 기본은 5개까지는 그냥 꽂으시면 되고요. 사진으로 제가 찍은 않는데 5개는 그냥 꽂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프 케이블을 이용을 하면 최대 8개까지 꽂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일은 거의 없겠죠? 8개까지는 안 꽂을 수 있을 것 같은데 5개는 편하게 꽂으시면 되고 굳이 나는 8개까지 꽂아야 되겠다. 그러면 점프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수업 모터가 가장 많이 쓰는 수업 모터라기보다는 수업용으로 대학에서는 이런 거 안 써요. 보통 수업용으로 많이 쓰는 게 SG90 모터인데 이게 왜냐하면 가격이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꽂는데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꽂으시면 되는데 이윤규 선생님이죠? 자 갈색 선이 여기 SG90 모터에 보시면 선이 약간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 비슷한 색깔이 하나가 있고 빨간색 선이 있고 그 다음 제일 왼쪽이 갈색이죠. 갈색을 까만색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꽂으시면 돼요. 그냥 꽂으면 되죠. 그 다음에 M 포터에 꽂을 때는 A가 마이너스에요. 그냥 꽂으면 돼요. 5개를 이렇게 그냥 꽂으면 되고요. 그 다음 블록을 보시면 서브모터니까 서브모터의 각도를 몇 도만큼 바꾸기. 그 다음에 각도를 몇 도로 정하기. 이렇게 있죠. 전원을 끄는 게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각도를 몇 도로 정하고 그 다음에 몇 도씩 막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포터는 꽂을 수 있는 게 S, A, B, C가 있고 L 그러니까 L 포터에 이렇게 그냥 꽂으면 LA에 꽂는 거예요. 구멍 3개니까 A에 꽂히겠죠. 그러면 LA이고요. B하고 C는 뒤에서 설명 드릴게요. M 포터도 A에 맞춰서 그냥 꽂으면 A, B, C가 꽂히잖아요. 첫 번째 얘는 M, A, B, C에요. 고개 요것도 뒤에서 설명 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래서 그냥 몇 도로 정하고 몇 도로 그냥 돌리면 되는데 전원 끄기는 뭐냐면 터모터를 이렇게 돌리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 있다고요. 힘이 들어가 있는데 힘을 빼고 싶으면 전원을 끄면 되겠죠. 뭐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전기 얼마나 먹는다고 그래서 이걸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SA의 각도를 0도로 정하기 정하기하고 바꾸기가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SA의 각도 0도로 정하고 그 다음에 0.5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10번을 반복하는데 0.1초에 한 번씩 10도만큼 돌리는 거죠. 그러면 10도씩 10번 돌아갈 테니까 전체적으로 100도가 돌아가겠죠. 이걸 한번 해봅시다. 나마스테루 님은 써보 못하면 되나요? 지금 학교에서 주로 엔트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가 엔트리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주로 엔트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스크래치 3도 지금 해놨거든요. 스크래치 3로 하면 좋은 점은 이게 블록들이 그루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해요. 찾기가 근데 지금 엔트리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냥 블록이 한 줄로 쫙 있어가지고 조금 찾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엔트리 팀에다가 했었어요. 개발팀한테 그거 좀 해달라 한 1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 해봅시다. 창규 선생님 다 하셨나 보군요. 혹시 지금 하시면서 박정현 선생님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계속 진행을 하는데 혹시 너무 빠르다 하시면 채팅창에다가 입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제가 엘포트 설명을 좀 드리면 엘포트에 그냥 이렇게 꽂으면 이 손이 3개니까 왼쪽에서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A 까지 꼽히잖아요. 그래서 여기 LA에요. 만약에 B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가닥 하나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못 꽂죠. 그냥 꽂을 수가 없으니까 점프 케이블 필요하겠죠. 점프 케이블을 이용해서 B에다 꽂으면 되겠죠. 혹은 C에다 꽂으면 되겠죠. 신호선만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대로고 신호선만 B에다 꽂고 C에다 꽂는 거에요. M포트도 마찬가지인데 M포트에 그냥 꽂으면 A, B, C 이렇게 꽂히죠. 제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까지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고 B가 플러스고 C가 신호선이에요. 이렇게 꽂히니까 이 포트를 M, A, B, C 라고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에 M, A, B면 어떻게 되느냐 A, B는 A가 마이너스고 B가 신호선이잖아요. B는 신호선 주황색은 그대로 B에다 꽂고 나머지는 까만색, 갈색을 A에다 꽂는 거는 되겠죠. 마이너스니까 빨간색 플러스는 딴 데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여기도 있고 플러스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무 데서나 갖고 오면 돼요. M, C, D도 마찬가지예요. D는 신호선이니까 그대로 꽂고 그냥 C가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가 없고 플러스만 딴 데서 갖고 오면 되죠. 딴 데서라는 거는 치니스틱에서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외부에 다른 전원에서 갖고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점프 케이블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으로 5개까지는 그냥 꽂기만 하시면 되고요. 점프 케이블 필요 없고요. 그냥 꽂으시면 되고 5개보다 더 많이 8개까지 꽂으려면 반드시 점프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승호 모터가 끝났고요. 뒤에서 조금 더 돌려올 거예요. 일단 이거는 DC 모터는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DC 모터는 이렇게 두 개를 꽂을 수 있어요. M포트에만 꽂을 수 있어요. DC 모터는 그래서 두 개를 꽂을 수 있죠. AB에 꽂거나 아니면 CD에 꽂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방향은 상관없어요. 거꾸로 꽂으면 AB하고 BA를 거꾸로 꽂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꾸로 꽂으면 모터가 회전하는 방향만 반대로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꽂으시고 회전이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눈으로 관찰한 다음에 하면 되겠죠. 그런데 DC 모터를 보시면 케이블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파는 건데 이게 일단은 케이블이 연결되어서 파는 DC 모터가 잘 없을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다 중국에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잘 떨어져요. 제가 한 100개 가까이 사봤는데 주문을 해서 예전에 행사할 때 해봤는데 너무 잘 떨어져가지고 손가락을 툭 치기만 해도 끊어져요. 그래서 납땜을 새로 다 했는데 납땜을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로메이션에다 얘기했는데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이게 뭐냐면 햄스터에 들어가는 모터예요. 이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좀 팔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놨으니까 혹시 팔지도 모르겠죠. 일단 DC 모터는 이렇고요. 블록은 햄스터에 바퀴를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를 50% 100%가 최대 속도고요. 또 몇 퍼센트로 돌리고 아니면 몇 퍼센트만큼 바꾸고 정지하고 로봇 바퀴 돌리는 거 비슷하죠. 이 블록이 있고요. 이 블록이 있고요. 이런 거에요. 나중에 모터를 구하시면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텝 모터 스텝 모터는 거북이에 들어가는 모터 그리고 햄스터 S에 들어가는 모터인데 이건 좀 큰 거에요. 그래서 선이 4개가 있어요. 선이 4개가 있고 엠포트에다가 그냥 꽂으면 돼요. 만약에 이걸 방향을 반대로 꽂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터가 반대로 돌아가는 것 밖에 없어요. 회전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꽂으시고 돌리면 돼요. 이거는 블록이 스텝 모터니까 정해진 스텝 100스텝을 돌리면 100스텝만큼 찌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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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처럼 찌깍 찌깍 돌아가요. 정해진 스텝 수 만큼 그러면 한 스텝을 돌릴 때 몇 도 돌아가는 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모터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몇 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나 햄스터 S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거죠. 그래서 그 스텝만큼 돌렸는데 속도를 300속도로 400속도로 숫자가 커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이건 퍼센테이지로 할 수가 없었던게 모터마다 이게 달라요. 100%라는게. 그래서 퍼센터로 한게 아니고 그냥 숫자를 임명하고 모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임명하고 더 빠르게 하고 있으면 숫자를 더 큰 숫자를 임명하면 되는거죠. 그리고 요거는 요 속도로 정해진 속도로 요 스텝만큼 돌리고 멈추는거죠. 첫번째 블록은 두번째 블록은 이거하고 상관없는 블록이에요. 그냥 무한회전이에요. 무한회전인데 DC 버튼 돌리듯이 요 속도로 300의 속도로 계속 돌리고 있는거구요. 속도 변화 50만큼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하겠죠. 정지하기가 있구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서버 모터처럼 얘도 전원 끄기 그냥 전원 끄는거는 별로 할 일은 없는데 난 굳이 전기를 아껴야 되겠다. 그러면 전원을 끄면 되겠죠. 전원을 끄면 손으로 막 돌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 모드가 있고 파워 모드가 있는데 파워 모드는 힘을 더 힘을 더 세게 돌리는거에요. 모터를 대신에 배터리가 빨리 들겠죠. 일단은 그냥 모드 정하 안정하시면 기본 모드에요. 디폴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백스텝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도는 동안 스텝수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처음에 0이었다가 백스텝을 돌리면 숫자가 0 1 2 3 5 6 8 차이가 집에까지 바뀌겠죠. 동그란 블록은 동그란 블록은 스텝부터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나중에 한번 스텝부터 구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500스텝을 돌렸는데 처음에 플러스 300의 속도로 500스텝만큼 돌린다. 이게 끝나고 나면 다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또 500스텝을 돌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블록은 속도를 300속도로 돌리고 있다가 1초 후에 100속도만큼 바꾸기 그러면 400속도가 되겠죠. 속도가 400으로 돌아가겠죠. 뭐 이건 스텝부터고 여기까지는 모터가 없으니까 설명만 드린 거고요. 이번엔 또 해봅시다. 버튼 가장 간단한 입력장치죠. 버튼이라는 것은 플러스마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맘대로 꽂으시면 되는데 꽂히면 꽂히는 대로 꽂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제가 4개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실제로는 사실 4개가 아니고 6개까지 꽂을 수는 있는데 L포트에다 2개를 더 꽂을 수는 있는데 신호선 칸이 B하고 C가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케이블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그냥 4개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블록을 설명 드리면 요런 블록이 있어요. 포트 S A B C L A B C 를 무슨 입력으로 정하기 그중에 Make 입력이 있고 버튼 입력 디지털 풀어 풀다운 아날로그 전압이 있는데 버튼이니까 버튼 입력으로 하고요. 동그란 블록 값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1 안 누르고 있으면 0이에요. 그 다음에 육각형 모양으로 된게 요거 그걸 대체하는거죠. S A 입력이 1이냐 0이냐 사실 제가 게을러서 만든거에요. 비교 none 1 이것까지 다 해야되니까 귀찮아서 그냥 만든거에요. 마찬가지로 클릭했는가 오래 눌렀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B 포트에 SB에다가 버튼을 연결을 하고요. SB를 버튼 입력으로 정하기 버튼 입력으로 한 다음에 계속 반복하는데 만약에 1이면 SB를 누르고 있으면 1000으로 1000으로 그러니까 소리가 나겠죠. 삐 소리가 날거고 아니면 소리가 끝나. 버튼을 안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누르고 있는 동안에만 소리가 나는 거에요. 버튼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 벌써 8시가 됐네요. 1시간이 되었네. 버튼까지 하고 잠깐 쉴 거에요. 1시간이 되었네요. 2시간이 되었네요. 2시간이 되었네요. 2시간이 되었네요. 2시간이 되었네요. 差원 7і 점검해주신 분은 계속하셔도 되고 잠깐 쉴 텐데 지금이 8시 거든요. 그래서 8시 10분 까지 딱 10분정도 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여기 포테셔미터는 값의 범위가 0에서 255까지 나오는데 모터는 0에서 180도 밖에 안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맞으니까 조정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 보면 이게 이제 0에서 255 까지는 안바킬 수 있고 부품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요걸 한번 측정해보면 최대 몇가지 숫자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최대 숫자가 얼마까지 나오는지를 그러면 아래에 있는 블록처럼 두번째 블록 입력sc의 범위를 범위가 지금 0에서 얼마까지 인데 내가 측정을 해보니까 제 포테셔미터는 0에서 235 까지 나오더라구요 0에서 235를 맵핑을 시키는데 0에서 180도로 맵핑을 시킨다 0에서 180으로 원래 sc 값은 0에서 235 까지였는데 그걸 0에서 180으로 변환한다 변경하면 그 다음부터 읽히는 요 입력sc 값은 0에서 180까지의 값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범위를 바꿔주는 거에요 블록이 하는 일은 여기 보면 소수점이 없음도 있고 있음도 있는데 소수점 없으면 정수로 나오도록 하는 거고 소수점이 있으면 소수점까지 다 표시되도록 하는 거에요 그 차이예요 뭐 초등학생은 소수점 이하 잘 안 배우니까 배우나요 업성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돌리면 0에서 180까지 나올 거고 sc 값이 그리고 모터도 0에서 180도 까지 있으니까 다 잘 맞죠 그런식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블록이에요 참고수점 다 하신 거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다 하신 거 맞죠 참고수점 어? 아닌데 그럼 지금 감사합니다. 참교 선생님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번 메이키 입력을 한번 해볼텐데 메이키, 메이키는 다 아시죠? 어떤 건지 그걸 한번 흉내내 보는 거예요. 메이키 입력은 케이블을 하나는 케이블 두 가닥을 쓰는데 하나는 플러스, 여기 SA를 봅시다. 하나는 플러스에 꽂고 하나는 그냥 신호선 SA에다 꽂았고요. 혹은 SB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에 플러스 꽂고 신호선 꽂고 SC도 마찬가지 LA도 플러스 신호선 B에 꽂으려면 플러스 하나 꽂고 B에다 꽂고 C에다 C 포트 사용할 때는 플러스 하나 꽂고 C 하나 꽂고 그러면 포트를 몇 개 쓸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를 연결할 수가 있겠죠. 메이키를 그렇게 해서 메이키의 원래는 여기서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여기 전류가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양쪽을 전도성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딱 하면 사람 몸을 타고 전기가 흘러서 이쪽으로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호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건데 메이키모드로 사용할 때는 여기 적어놨지만 전원 케이블을 연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충전한다고 전원을 꺼 놓을 수가 있죠. 여기 이쪽에다가 충전하는 선을 꺼 놓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메이키메이키를 입력으로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신호에 그런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전원이 전원 자체가 좀 불안정한 경우에는 그걸 메이킷 신호라고 감지할 수가 있어요. 오작동할 수 있겠죠. 전원이 굉장히 안정적이면 전원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원 케이블 꽂지 마시고 여기 꽂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앞에서 똑같이 하고 계속 메이킷 입력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값 메이킷 양쪽을 다 손으로 잡으면 1이 되고 아니면 0이겠죠. 마찬가지로 SA가 1이냐 0이냐 판단한 블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SA 포트를 해 봅시다. 안에 점퍼 케이블이 들어있잖아요. 여기 트레일을 제끼면 그 밑에 전선이 들어있죠.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생긴 보이나요? 이렇게 생긴 케이블이 들어있을 텐데 이게 점퍼 케이블이에요. 여기서 두 개를 사용할 텐데 하나는 플러스에 꽂으시고 하나는 SA에 꽂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금속 핀이 나오겠죠. 밖으로. 그걸 양쪽 손으로 잡는 거예요. 양쪽을 동시에 다. 그러면 1이 되는 거예요. SA 값이. 그래서 메이킷 입력으로 정하고 나서 SA가 1이면 소리를 내고 아니면 소리를 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양쪽 손을 제가 보세요. 카메라 보여줄게요. 이렇게 양쪽을 다 잡으면 삐 소리가 날 거고 이렇게 하나를 놓으면 이제 소리가 꺼지겠죠. 혹은 이걸 과일 같은 데다 꽂고 과일 우리 메이킷 메이킷 할 때 많이 하잖아요. 과일에다 꽂고 바나나 같은 데다 이걸 핀을 이렇게 딱 꽂은 다음에 나머지 이 핀을 손으로 잡고 바나나를 이렇게 쭉쭉 건드리면 마찬가지로 바나나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 몸을 통해서 전기가 다 흘러가지고 이쪽 반대쪽 손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신호가. 그래서 이제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전기가 흘러서 굉장히 미세한 전류예요. 소리가 잘 나나요? 박정희 선생님 안 하고 뭐 하세요? 왜 딴짓을 하십니까? 박정희 선생님 끝나야지 끝나는 건데 소리가 잘 난다구요? 이게 어쨌든 지금 여섯 개를 꽂을 수 있죠. 바나나 여섯 개를 갖다 놓고 이럴 때 도레미파솔라씨 도레미파솔라 까지 할 수 있네요. 자 이제 전압 입력인데 이거는 지금 건전지를 갖고 계시면 할 수가 있는데 건전지 안 갖고 계실 테니까 제가 설명만 드릴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의 하나를 꽂고 그 다음에 신호선을 이제 이렇게 뽑으면 점퍼 케이블을 두 개를 꽂으면 되겠죠. 그리고 핀 핀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에 대고 플러스 쪽에 이렇게 신호선을 연결을 하면 건전지의 전압이 측정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개를 꽂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전압 입력으로 하고 선택하면 이 SA에다 꽂았으면 SA 값을 읽으면 되겠죠. 그러면 전압 값 그러니까 이번에는 0에서 255가 아니고 전압 값 자체 1. 몇 볼트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올 거예요. 건전지의 한 개가 보통 문구사에서 파는 게 1.5 볼트죠. 그러면 1.5 볼트인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한 1.6 볼트 정도 나와요. 1.6 볼트가 측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직렬 학교에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이런 걸 배울 텐데 직렬 연결하고 나서 또 측정을 해보면 직렬이니까 3.2 볼트가 나오겠죠. 병렬로 연결하면 반으로 나눠지니까 0.8 볼트 정도가 측정이 되겠죠. 그런 걸 이제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학교에서 건전지 직렬 연결, 병렬 연결 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전구의 밝기로 하신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좀 그렇죠.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는 실제로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전압입력으로 정하기 하고 S에 다시 연결했으니까 그리고 말하기 하면 전압각 1.6이 화면에 딱 표시해야 되겠죠. 이거는 건전지가 없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펄스 입력인데 펄스라는 건 이런 신호예요. 펄스 신호인데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죠. 여기서 감지는 펄스라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순간적으로 팍 튀는 거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개가 뿌워뿌워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 구간 내에 이게 튀면 펄스가 감지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지됐을 때 이게 때마침 이게 감지가 돼가지고 이 값을 읽고 싶을 때도 있고 사실 이건 거의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만 쓰면 되죠. 펄스가 감지됐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또 공개롭게 내려간 상태에서 감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숫자 0이 되는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뭐 불필요한 거고 그래서 펄스가 감지됐다는 걸 하면 되는데 제가 이게 이제 잘 쓸 일은 없으실 텐데 초등학교 기술교회 가서 보니까 박수치기가 있더라고요. 박수를 왜 치는지 모르겠는데 박수 소리를 감지한다는 것은 지금 아마 대부분은 음양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로 하실 텐데 실제로는 박수를 감지한다는 것은 펄스를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그걸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펄스 입력을 하고 펄스 감지 sc 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 햄스터 실컷 키트에 소리 센서가 있는데 그걸 꽂으시고 나서 꽂으시면 이제 여기 소리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게 펄스가 감지되면 뭐 삐 소리 내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다. 아니면 펄스가 감지되면 뭐 햄스터가 앞으로 움직인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펄스를 감지할 때 물론 박수치기라는 게 뭐 소리의 크기 소리의 크기로 할 거면 박수를 왜 쳐요? 그냥 목소리로 하면 되는데 박수는 손바닥이 아프거든요. 예전에 제가 실컷 키트 강의를 할 때 제가 펄스 입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입으로 이렇게 공기를 후후 부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바꿔서 하시면 돼요. 이거는 펄스는 지금 넘어가고요. 자 LED를 한 번 봅시다. RGB LED가 들어있죠. 이렇게 생긴 게 RGB 그러니까 3색 LED에요. 이거 L포트에는 그냥 꽂으면 돼요. 그냥 꽂혀요. 근데 S포트에 만약에 굳이 나는 S포트를 꽂겠다. 굳이. 그러면 여기 점프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5개가 필요해요. 이 3색 LED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신호선이 RGB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S에다 꽂으려면 마이너스 플러스 꽂고 RGB 3개가 필요하니까 A, B, C에다 하나씩 꽂는 거예요. 점프 케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냥 이렇게 쓰시는 게 L포트에 꽂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죠. 이렇게 꽂아서 이 블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아까 L포트에 꽂을 수도 있고 S포트에 꽂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L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빨주노초 하파 보자 하 이런 색깔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밝아요. 얘가 눈이 아플 정도로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어둡게 할 거냐 기본 중간 아니면 밝게 할 거냐 이렇게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밝기를 그 다음에 끄기가 있죠. 끄기. 그래서 이런 블록도 있죠. 엔트리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색깔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여기는 색상, 채도, 명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빛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두운 거는 까만 걸 전구가 LED가 까만색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도하고 채도는 최고로 하고 색상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시면 거의 얼추 비슷한 색깔로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RGB 값을 직접 입력하는 경우 그런데 초등학교는 아마 RGB를 배우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있죠. RGB 빨간, 녹색, 파랑 이 세 가지 색깔의 조합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색깔이 그리고 이 블록은 쓸 리는 없어요. 우리가 내장되어 있는 RGB LED 이걸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사용할 일이 없으나 만약에 시중에서 파는 이런 부품을 나는 사용하고 싶다. 굳이. 굳이 나는 이걸 살겠다. 그러면 이 부품에 보면 왜냐하면 이 부품이 종류가 다 달라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치즈 스틱에 내장되어 있는 RGB LED를 말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부품을 사 왔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GRB라고 적혀있죠. 순서대로 그걸 찾아서 마이너스 GRB 여기 있죠. 이걸로 세팅하시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놨어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라 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GRB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GRB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저도 많이 속는데 그래서 꽂아보시고 조정하시면 돼요. 어떤 걸 못 믿겠으면 여기 적혀있는 글자를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A포트에 SA에 버튼을 하나 꽂았고요. 그 다음에 RGB LED를 L포트에 그냥 구멍 5개니까 5개 그대로 꽂는 거예요. 꽂았어요. 그리고 A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A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켜고 누르고 있지 않으면 초록색으로 켜도록 한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뭐 색깔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빨간색, 하파, 모자, 하. 그리고 새우의 희석이 col인. 그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RGB값을 직접 임명하는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걸 한번 이용해서 제가 조명등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조명등을 어떻게 조정하냐면 처음에는 빨간색 R값은 255 0에서 255에요 그 다음 G값은 0, B값은 0이니까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켠 다음에 정하기로 했죠 그 다음부터는 바꾸기를 하는데 어? 아 내 프로그램 잘못됐네요 지금 보니까 정하기가 계속 반복하기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바깥쪽으로 빼서 여기다 넣는게 더 맞아요 요걸 빼서 이쪽에 넣는게 어쨌든 그 다음에 50 한번 반복하는데 50 한번 반복하면 255가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빨간색으로 한 다음에 G값을 50 계속 증가시켜요 그러면 G 성분이 계속 늘어나겠죠 원래는 빨간색이었다가 G 성분이 계속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255까지 가면 노란색이 돼요 빨간색 성분을 계속 줄이죠 그러면 계속 줄이면 이제 초록색만 남고 초록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상태에 초록색이 된 상태에서 또 B값이 파란색을 계속 증가시키면 초록색에서 점점점점 하늘색으로 바뀔거고 그 다음에 G값을 계속 빼면 결국 파란색으로 낼거고 그 파란색 된 상태에서 R값을 빨간색 성분을 계속 증가시키면 파란색에서 뭘로 바뀌죠 자주색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또 블루를 계속 빼면 빨간색이 되겠죠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 자주색 다시 빨간색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종이컵 하나를 이렇게 씌워놓으면 제가 해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RGB LED가 워낙 밝은 LED라서 낮에 해도 잘 보여요 낮에 해도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종이컵을 하나 씌워가지고 해봤는데 이렇게 색깔이 쭉 계속 바뀌면서 은은하게 조명등처럼 잘 보여요 이런 걸 한번 해보셔도 재밌겠죠 종이컵 없으면 이게 불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파요 알겠고 이렇게 해볼면 잘해 해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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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조명등을 한번 해봤구요 응? 다시 아시는 거예요? 교수님 안 밝아요 네? 안 밝아 안 밝다고요? 네 교수님 밝 땜에 그럴 리가 난 눈이 아프던데요 저는 그래요? 부수니까 좋았나 보다 조금 단사람들 다 밝네 눈에 선글라스 끼셨어요? 예 자 이번엔 조이스틱을 해볼거에요 오늘의 마지막이 조이스틱인데 조이스틱을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데 쉽게 꽂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카메라에다가 보여드릴텐데 L포트 M포트 동시에 이렇게 꽂는 건데 이렇게 꽂으려고 하면 잘 안 꽂혀요 꽂기가 어려워요 한쪽을 이렇게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꽂으면 쉽게 꽂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쪽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꽂으세요 꽂으시고 요번에 이게 이제 PID 장치인데 이거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 치즈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두이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센서나 액츄에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한 뭐 없이 신호만 주고 받으면 이렇게 시그널만 보내면 작동하는 센서나 액츄에이터가 있고요 모터나 이런 것들 센서 중에서도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런거는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두이노에 보면 어떤 장치를 사용할 때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여기서는 PID 장치라 그러고요 PID 장치는 어떤게 특별하냐 하면 아두이노에서 그런 장치들은 라이브러리를 따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라이브러리를 치즈스틱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 놓은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런 장치들은 대표적인게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인데 온스토 센서 소일스틱 엔코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혹시 나중에라도 뭐 나는 아두이노 장치 중에서 요런걸 사용하고 싶다 하는게 있으시면 그런걸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추가하면 되는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값들을 읽을텐데 예를 들면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읽을 수 있으니까 거리를 사용할 거고 온습도 센서는 온도하고 습도 조이스틱은 xy 값들 그리고 버튼은 여기 버튼 엔코드는 엔코드 값 요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엔코드는 또 초기화할 필요가 있어서 초기화하기 블록이 따로 있구요 그 다음에 버튼을 버튼 1번하고 2번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클릭했는가 오래 눌렀는가 그게 있죠 조이스틱 같은 경우에는 조이스틱이 이제 xy 값이 손잡이로 돌리면 좌우 방향이 x 값 위아래 방향이 y 값이에요 그리고 버튼이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버튼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1번하고 2번이냐고 물을 수가 있는데 조이스틱 자체가 눌러져요 이렇게 조이스틱도 버튼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서 그게 버튼 1번이구요 빨간색 버튼 빨간색 버튼 빨간색 버튼이 버튼 2번이에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했던 그 범위를 수정하는 블록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건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조이스틱을 실제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값을 읽어 보면 x가 좌우죠 x1 좌우 값인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조이스틱은 가만히 두면 132가 나오구요 제일 왼쪽으로 옮기면 0 제일 오른쪽으로 밀면 237이 나오더라구요 이걸 잘 관찰해서 기록을 해 두시구요 각자 조이스틱마다 조금씩 값이 다를 거에요 값을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조이스틱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보통은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지는 않을 거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중앙에 0이고 왼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마이너스 100 제일 오른쪽으로 돌리면 100 그래서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움직이도록 만들고 싶은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했던 범위를 조정하는 블록을 사용해 봅시다 x1의 범위를 지금 저는 돌려 보니까 0에서 237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0에서 237을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바꾸자 그게 제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해 봤더니만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해 봤더니만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놨을 때 안 움직였을 때 숫자가 0이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왼쪽하고 조이스틱이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이 서로 대칭이 아니라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정도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서로 달라요 비대칭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비대칭이기 때문에 중앙에 놔뒀을 때 0이 안 나오고 플러스 얼마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혹은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블록이 또 있어요 이렇게 3개의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0에서 132 122를 마이너스 100에서 0으로 하고 132부터 237은 0에서 100까지 중앙 값을 가만히 놔뒀을 때 아까 132가 나왔다고 그랬죠 132를 0으로 하고 왼쪽은 0에서 132는 마이너스 100에서 0까지 오른쪽 132부터 237까지는 0부터 100까지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소비스 가만히 놔두면 0이 나오고 왼쪽으로 끝까지 하면 마이너스 100 오른쪽 끝까지 하면 플러스 100이 나오겠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만 나오네요 제가 착각했다 그래서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0 마이너스 100에서 가만히 놔두면 0이 나오고 제일 왼쪽으로 옮기면 마이너스 100 제일 오른쪽으로 하면 플러스 100이 나오는지 까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요렇게 확인하시고 나서 확인하시면 돼요 제일 오른쪽이 최대 96으로 나오시는 경우는 요거 입력을 요기 있죠 요기 237 라고 제가 적어놓은 걸 바꾸셔야 돼요 아마 본인이 가지고 계신 조이스틱은 끝까지 했을 때 237 안 나오는 조이스틱일 거예요 요기 요거는 제가 입력한 숫자를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조이스틱마다 다 달라요 기계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기 조이스틱이 어느 정도까지 숫자가 나오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그 값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그림을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화면에 있는 그림을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창규 선생님이 엔트리 오브젝트를 조이스틱으로 한번 움직여 보시죠 일단 좌우로만 움직이시면 돼요 화면에 있는 엔트리 그림을 움직이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엔트리 블록 중에 그게 있죠 화면에 있는 그림을 위치를 얼마로 정하기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꼭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엑소좌표를 마이너스 100에서 100으로 하면 그림이 조금밖에 안 움직이니까 여기 값이 하다가 엑소원 값이 하다가 곱하기 한 곱하기 한 4 정도로 해서 움직이면 되겠네요 음 5 9 9 10 12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수업 끝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내일 수업은 사실 오늘 수업은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치즈스틱 강의를 했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조금 바꾸긴 했는데 거의 똑같고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내일은 이제 예전에 안 했던 거를 할 텐데 일단은 단색 LED 불 켜는 걸 조금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LED 매트리스 오른을 간단하게 기능 중심으로 해봤는데 내일은 그 LED 매트리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갖고 있는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움직이는 걸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들어 볼 게임을 두 개정도 만들어 볼 거고요 간단한 게임을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 네오픽셀, 실열통신, 그리고 조종기 오늘 배운 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조종기 만드는 거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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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요